한국사회 해설의 품격 언사학도 해품사회 네 반갑습니다 한국사회 해설의 품격 언사학도 해품사회입니다 이번 영상은 해품사회 한눈검 정규강의 심화편 제35강 주제인 조선시대 사화 및 조광조의 업적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지금부터 다루는 주제는 이제 조금 저번에 다뤘던 조선시대 전기의 왕보다 조금 뒤에 있는 왕들의 역사를 배우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 사화 유형에서 조광조랑 관련된 유형이 단독 인물 유형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강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는 상당히 좀 중요해요 그래서 기본편은 모르겠는데 최근 심화편에서는 이 유형의 출제율이 정말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조금 집중있게 들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강의시간은 20분에서 25분 정도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강의 시작하기 전에 이론강의 관련 공지사항 전달드리면 강의 내용 여러분들끼리 공유 전달 필기 모두 가능하지만 출처는 가급적 꼭 남겨주시고 상업적 이용 내지 영리적 이용은 자제 부탁드리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5강 주제 조선시대 사화 및 조광조의 업적입니다 제가 시기는 일부러 사화를 여러분들이 총 4개를 배울 건데 여기서 사화라는 용어 자체부터 이해를 못할 거거든요 이거는 이따가 제가 얘기해드릴 사림이 피해를 입었다 사림이 화를 입었다 그 얘기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 4가지 사화의 시작점인 1498년부터 마지막 시점인 1545년을 제가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난이도의 경우는 솔직히 제가 강조드린 키워드만 제대로 외우시면 그렇게 어려운 유형은 아니거든요 대신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이 순서 외우는 거랑 그 관련 사건마다 인물들 배경 이런 걸 외우신 걸 조금 어려워하시길래 제가 조금 난이도를 높게 잡았습니다 대신 이번 유형은 절대 버리시면 안 됩니다 거의 못해도 이외에 한 번은 출제된 유형이 최근 이 유형이기 때문에 이 유형은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꼭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학습 전략 제시하겠습니다 학습 전략의 경우에는 조선시대 사화가 발생한 시기 및 그 사화랑 관련된 인물을 여러분들이 매칭해가지고 좀 구별하시는 훈련이 필요하시고 특히 사화 유형을 중종시기 그리고 명종시기의 역사적 사실과 연계해서 출제하는 게 최근 트렌드예요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은 자 일단 문제 또는 정답에서 그 다양한 사화와 관련된 사료 및 키워드가 출제되는 게 기본 원리고 특히 최근 사화 유형은 중종 및 명종시기의 역사적 사실과 연계해서 출제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아직 여러분들 지금 왕을 안 배워가지고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특정 왕 두 명씩이 발생한 사화를 내고 그 가운데 시기의 왕과 관련된 사실의 답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업적 키워드랑 사화 키워드 동시에 암기해야 이 유형을 조금 쉽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사화 유형을 설명하기 전에 제가 먼저 사림의 성장 배경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뭐냐면 제가 이런 식으로 훈구파랑 사림파를 적어놨는데 훈구파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은 얘네들은 말 그대로 조금 중앙에서 좀 조선시대 초기부터 활동한 애들이고 사림의 경우에는 약간 진짜 약간 수풀 약간 지방에 있는 약간 조금 수풀이는데 약간 지방에 응가하면서 약간 좀 자신에게 세력을 다시 좀 다스린 그런 애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훈구파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조선권국으로 주도한 급진 신진 사대부 세력이 위주예요 그래서 약간 좀 저번에 설명드린 뭐 정도전이라던가 조준 이런 인물들이 가장 대표적인 훈구파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인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중앙에 있으니까 중앙 집권을 추구하는 게 핵심이고 반대로 사림파의 경우에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던 정몽주 같은 인물들이 굳이 예를 든 다음에 이 사림파랑 매칭이 되겠죠 그래서 조선권국으로 반대한 온건 신진 사대부들은 새로 이렇게 건국된 나라에서 이렇게 조금 활동하는 것을 반대하고 이렇게 지방에 응거해가지고 향촌에서 성장하는 그런 일종의 배경을 이뤘어요 그래서 일단 물론 그렇다고 항상 지방이 있었던 건 아니고 이제 와서 이제 나중에 이 성종 시기부터 점차 당시 이 훈구파의 세력이 너무 세지니까 얘네를 견제하기 위해서 사림파를 점차 등용한 것도 있는데 아무튼간에 이 사림파의 경우에 지방에서 제가 나중에 가르칠 서원 및 향약 등을 통해가지고 지방 내에서 나름대로 세력이라던가 그런 기방 같은 걸 확보한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좀 성장하니까 이때부터 점차 활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가끔씩 솔직히 여기는 내용 솔직히 몰라도 되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 이 향약 관련된 문제는 그 기출 유형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향약 관련된 대표적인 직책인 약정 그러니까 뭐 도약정, 부약정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향약과 관련된 중요 직책과 그리고 풍속교함이 향촌 자치라 해가지고 당시에 그 향약의 4대 동목이 있거든요 뭐 더거상권, 환란산율, 예속상규, 그리고 과시상규라고 네 가지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그냥 뭐 이렇게 외우지 말고 그냥 힘들 땐 같이 도와주고 같이 좋은 일 있을 땐 함께 웃고 이런 식으로 나름 자기들끼리 이런 규율도 만들고 자치적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나름대 규칙 같은 걸 만들었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방의 일종의 약속, 향약입니다 향악 말고 향약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지방에서 성장한 다음에 나중에 이조전량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높은 직책은 아닌데 약간 인사권을 가진 대표적인 직책이고 3사는 제가 저번에 설명드린 조선시대 사원부, 사관호, 홍문관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나름 중요한 직책이 익명되면서 점차 점차 훈구와 갈등이 발생하면서 점차 이 훈구파가 살인파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뭔가 사건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 살인이 피해를 입는 사화가 발생한 게 기본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조선시대의 여러 사화 핵심 키워드를 다룰 건데 사실 사화 유형의 경우에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 연산군 그리고 뒤에서 다룰 중종 그리고 명종식이 발생했다는 것도 먼저 외우세요 제가 지금 왕의 순서를 안 적어놨는데 연산군의 경우에는 10대고요 중종의 경우에는 11대 그리고 명종의 경우에는 10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암기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무호사화부터 다뤄보겠는데 일단 이 무호사화라는 거는 연산군 시기에 처음 발생한 대표적인 사화거든요 이 사화는 지금 여기 적혀있는 대로 김종직의 조일재문을 계기로 나중에 이 김종직의 제자인 이 김일손이 사초 그러니까 역사 예비 기록물에다가 이것을 올린 계기로 훈구파에 견제받았다 벌써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죠 이 조일재문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여기 있는 초나라 희왕 그러니까 이 초나라 희왕과 항우는 공통적으로 중국 고대의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이 초나라 희왕 이 항우라는 인물이 이 자신의 조카인 초나라 희왕을 이렇게 몰래 이렇게 좀 병사 같은 걸 보내가지고 죽인 다음에 뭐 강물에 빠뜨렸다 그래가지고 이 조일재문의 경우에는 이 김종직이 좀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이 초나라 희왕 그러니까 의제가 꿈에 나와가지고 나는 저기 중국에 사는 예인데 이 항우라는 지 그 가족이 나를 이렇게 몰래 죽였어 그래서 내가 너무 억울해 이런 식으로 꿈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종직이 와 중국의 인물이 왜 내 꿈속에 나왔지? 하면서 야 이거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서 내가 기록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만든 게 그 여기 있는 사람 이 의제를 조의한다는 그 제사글 그래서 이 의제를 조의하는 글이 조의재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 근데 해풍선이 지금 좀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우리 조선시대에서 배웠는데 갑자기 중국 고대상 왜 나오고 이 초나라 희왕과 항우는 왜 나오고 좀 뭔가 이상한데요 느낄 거예요 당연히 이상합니다 솔직히 이 김종직이 지의 꿈에 있었다는 거를 이렇게 기록했다는 것도 그렇고 그 제자가 이거를 역사 기록물에다가 이렇게 나름 중요한 기록을 썼다는 건 더 이상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좀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해해야 되냐면 자신의 조카를 죽였다 자신의 조카를 죽였다 지금 뭔가 연상되는 게 없나요? 제가 아마 저번 조선시대 전기왕에서 조카를 죽이신 분 연상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연상되는 분 자 조카 죽이신 분 누구예요? 수양대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수양대군은 제가 저번에 단종 이 노상군을 제가 이 수양대군이 축출했다고 한 적이 있었죠 자 무슨 말이냐면 이게 사실 그런 사실 여부를 지금 완벽하게 따지긴 어려운데 어떻게 보냐면 이 수양대군은 단종을 축출했어요 근데 이 수양대군 다음에 성종 그리고 연상군으로 이렇게 계보가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더 쉽게 말하면 당시 훈구파에서 어쨌든 간에 살인파를 견제해야 돼 그런데 갑자기 김종직은 이런 글을 썼었고 그 제자도 이 살인파 인물들 이런 걸 썼었네 하면서 이렇게 지금 중국 고대 인물을 비유해가지고 이런 글 같은 걸 역사 기록물에 쓰는 게 이렇게 수양대군 성종 연상군을 내려오는 얘는 지 조카나 죽인 놈이니까 그 죽인 놈의 여기 좀 손주 이 연상군까지 돌려가는 게 아니냐 이러면서 비판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 저게 중국 인물 비유하면서 역사자락하면서 아 그게 우리 지금 연상군님이 쓰레기군요 이렇게 까시려고 이렇게 쓴 거 아니냐 이러면서 비판하게 된 게 모호사화의 배경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기로 뭐? 지금 나 무시한다고 해가지고 당시에 처음 살인파가 피해를 입게 된 게 바로 모호사화예요 그래서 이 김종직의 경우에는 부감참시당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무덤에 있는 그 시체를 파가지고 다시 한번 토막내고 그런 거고 김종직 그리고 왜 그 여기 있는 김종재 적혀있는데 이거 김일손입니다 그래서 김일손 등 살인 세력의 인사들이 희생된 게 바로 모호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때부터 이제 껀떡지를 잡아가지고 이제부터 조금씩 복수를 하고 이렇게 몰아치고 그런 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 갑자사화의 경우에는 여기 성종식이 발생한 폐비윤시 사사사건을 전말이 연상군에게 알려지면서 발생한 건데 이게 쉽게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폐비윤씨라는 거는 원래 성종의 아내였어요 근데 원래 이 성종의 아내자 동시에 연상군의 어머니인데 그러니까 성종 시기에 이 인물이 윤씨가 연상군에 나왔어요 나름대로 총애를 받았는데 얘가 좀 질투신 같은 게 많았어요 그리고 나중 가서는 얘가 진짜 하도 질투신이 많으니까 다른 후궁도 있군요 얘는 왕우였는데 이 다른 후궁들을 얘가 해칠까봐 그러니까 당시 왕들은 그 아내를 여러 번 둘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 이러다가 얘가 진짜 이 윤씨가 깽팍치는 거 아닐까봐서 아 얘는 진짜 왕으로서 자격이 없다 해가지고 얘를 폐위시키고 없군요 근데 폐위시키고 나서도 얘가 아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복수할 생각이 이를 바둑바닥 갈고 있으니까 와 얘는 진짜 처리 안 해놓으면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얘를 아예 사양 먹여서 죽였거든요 근데 연상군 입장에서는 사실 그게 뭐 진이고 뭐든 간에 지 엄마를 결국 죽였는데 당연히 꼭지가 안 돌아간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건 거의 탈롤라거든요 그래서 지 엄마를 죽인사고 사실 얘는 잘 몰랐었거든요 이게 어릴 때 있어가지고 왜 우리 엄마가 죽었지 몰랐었는데 나중에 이게 뭐냐면 그때 당시 인물 중에서 어 나름대로 살인파도 견제하고 싶고 근데 또 훈구파이들도 나름대로 지 눈에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러니까 약간 자기한테 이런 식으로 계속 간언하고 좀 귀찮았는데 나중에 어떤 신화가 이 폐비윤시사사사건에 전마를 연상군에게 알리면서 얘가 개빡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당시 이 폐비윤시사사사건때 어 얘 그러니까 이 연상군의 엄마를 죽이는 것을 찬성한 신화들은 훈구파던 간에 살인파던 간에 사실 다 죽였어요 사실 이때 굳이 따지면 훈구파랑 관련된 인물이 더 많았으면 많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살인파도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사실 좀 그런 거예요 사실 이때 훈구파 인물들도 많이 희생되는데 이미 엄마 죽어가지고 빡친 마당에서 지금 훈구파고 살인이고 나발이고 그냥 다 죽었다는 느낌으로 조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의 원수를 갖기 위해서 니네들 다 죽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살인파를 조금 희생시킨 사화이기도 하지만 훈구파 인물들도 많이 희생된 게 갑자사화예요 실제로 이 연상군이 당시에는 진짜 약간 사치와 향약을 많이 즐긴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약간 좀 관련 없는 키워드인데 신원패라 해가지고 약간 이런 목걸이 같은 패 같은 걸 차가지고 네 입을 함부로 놀리면 네 목숨이 날아갑니다 하는 일종의 그런 패 같은 걸 만들기로 했어요 그래서 관련 키워드로는 사실 여기는 우리 엄마의 원수 페비윤씨 언급되면 그냥 풀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귀인 엄씨 귀인 정씨 그리고 인수대비라 해가지고 이 귀인 엄씨랑 정씨는 성종의 후궁이고 인수대비는 그 성종의 엄마인데 이 인물들도 당시에 이 페비윤씨 사다다건 때 왜 우리 엄마 죽는 거 왜 안 말렸어 하면서 당시 왕족들도 같이 이렇게 지갑 패고 다 갈아엎고 약간 좀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갑자사업 때 하도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고 연상군이 좀 폭정을 많이 일으키다 보니까 나중에 연상군의 경우에는 지금 뭔가 왕 조 종이 아니라 군으로 끝나는데 왜냐면 나중에 이 인물이 중종반정을 계기로 축출돼가지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왕위를 이렇게 물려주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반정으로 쫓겨났기 때문에 그 조 종이 아니라 군으로 끝났다 이렇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세번째는 기묘사화입니다 기묘사화의 경우에는 앞서 다른 그 갑자사화랑 중종반정과 연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 실제로 그 갑자사화 때문에 정말 많은 인물들이 희생돼가지고 야 내가 이렇게 아무리 공부해봤자 어차피 다 죽고 나발인데 그냥 공부해서 뭐하냐 이러면서 약간 학문적인 분위기도 채태되고 약간 왕에게 딸랑딸랑 하면서 아부아무는 누구나 진출할 수 있는데 야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할 필요가 있나 약간 이러면서 학문적인 분위기가 채태됐었고 특히 중종의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왕위에 등극된 게 아니라 당시 반정을 통해가지고 왕위를 축출시키고 왕에 즉했으니까 당시 신하들이 야 내가 그 니 왕 시켜줬는데 잘 따라야지 이러면서 나름대로 중종의 눈치를 오지게 봤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바로 등장한 게 엘리트 조광조입니다 어 그래가지고 이 조광조는 당시에 대포적인 살인파 인물이었거든요 제가 이따 이 인물은 관련 업적을 조금 더 깊게 다뤄드릴 건데 이 조광조가 당시에 나름대로 이런 좀 세태된 분위기를 부응하기 위해가지고 중종 옆에서 여러가지 개혁 정치를 시도했는데 그것 때문에 좀 홍구파의 반발을 한 게 있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바로 위훈 삭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설명드리면 위훈 삭제라는 거는 전국공신의 계정 또는 사쿤이 언급되는데 여기 언급되는 전국공신의 계정이 뭐냐면 이 중종반정 당시의 공신이에요 그래서 물론 당시 좀 나쁜왕을 물리치고서 이렇게 다시 좀 나라 다시 세우는데 공을 했으니까 그만큼의 당연히 보상해줘야지 당연히 그때 왕 갈아엎으면 다 죽거든요 그만큼 목숨을 걸고 한 거니까 당연히 보상 줘야 돼 그냥 퀘스트 아이템 같은 거 줘야 되는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여기에 그 등극된 인물들이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도 있었고 플러스로 원래 연상군의 간신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약간 원래 연상군파였는데 얘가 약간 박쥐처럼 이렇게 달라붙으면서 원래 얘네들은 공이 없는데 공이 있는 사람처럼 이름이 명단이 잘못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명단을 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들을 개정해야 되지 않을까 말한 게 바로 위훈삭제여가지고 이때 당시 이 위훈삭제에 해당된 인물이 좀 훈구파 인물들이 많아가지고 쟤 때문에 내 박들을 뺏기겠네 하면서 저 이게 뭐냐면 이 조광주라는 인물이 나중에 약간 주초위왕이라 해가지고 이게 뭐 나뭇잎에 벌레 갈아먹어가지고 쓴 건데 이게 좀 뭐냐면 쉽게 말하면 그냥 그거예요 이 조광주라는 인물이 왕이 되겠다는 그런 소문인 거예요 그래서 얘가 기억하면서 결국 왕이까지 노려본다 이런 소문 같은 거 퍼뜨려가지고 이거 나 도와준 척한다지만 결국 왕이까지 노린 거야? 하면서 결과적으로 조광주를 비롯한 사림 세력들을 숙청하게 된 게 기묘사화예요 그래서 약간 여러분들이 얘가 왕까지 노린다고? 이런 기묘한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약간 좀 이렇게 외우시고 자 마지막은 의사사화인데 어 이건 다른 사화에 비하면 그 좀 스토리텔링이 쉬워요 제가 지금 명종을 12대가 점점 적었는데 13대입니다 이 인종이 12대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 인종이 12대인데 어 당시에는 왕세가 혼이나 대표적인 외척 세력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12대 왕인 인종과 관련된 외척 세력인 대윤 유님 그리고 다음 왕인 이 명종 시기의 외척인 윤원영 일파가 이렇게 갈등을 붙였어요 왜냐하면 딱 하나예요 내 세력이 내 가족이 조금 더 권력 먹고 싶은데 당시 인종이 먼저 왕 되냐 약간 명종이 왕 되냐 이러면서 당연히 인종이 먼저 왕이 된다 그럼 당연히 유님이 유리할 거고 반대로 명종이 왕 된다 당연히 왕이 된 그 외척의 가족이 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데 이 인종은 실제로 1년도 안 돼가지고 그 병 때문에 금방 죽거든요 그래서 명종이 다시 즉위하면서 당시 이 명종과 관련된 어머니이자 이 윤원영 관련된 친누나인 문정왕우가 아 이 유님 세력 마음에 안 들어 하필 얘네가 그 하필 인종이 왕 됐을 때 얘네가 잘못했으면 우리가 죽을 뻔했는데 야 지금 명종이 지금 왕일 때 빨리 다 갈아 없자 왜냐하면 실제로 당시 명종이 즉위할 때는 얘가 어려가지고 이 문정왕우가 대신 정치를 해주는 섭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야 지금 쟤네 이제 더이상 이제 파벌 없어 지금 왕도 죽었는데 빨리 지금 갈아 엎어버려야 돼 하면서 당시 유닌일파를 비롯한 살인 세력을 수청했는데 해풍사님 근데 유닌일파를 제거한 건 이해가 안 돼 살인 세력은 왜 제거였어요? 아 그거요? 그냥 별거 없어요 이 문정왕우가 이 살인 세력들이 마음에 안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얘네 억세해버리는 김에 살인 세력까지 같이 수청한 거예요 그래서 을사사화의 경우에는 이 대윤 그리고 소윤 그러니까 외척끼리 우리끼리 싸운다 그래서 을사사화다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고난도 유형 및 함정 대비에 다룰 건데 지금부터는 중종 및 명종 시기랑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다룰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연상군 중종 그리고 명종 시기를 배웠는데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연상군과 관련된 뭐 갑자사화라던가 명종 시기랑 관련된 의사사화가 나온 다음에 그 사이에 역사적 사실이 뭐예요? 그래서 중종과 관련된 기묘사화와 관련된 키보드가 안 나오고 여기 있는 키보드가 정답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차피 이따 기초로 보여드릴 거지만 아 그 감을 조금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면 최근 기초 트렌드예요 그래서 일단 중종과 관련된 사실은 기본적으로 중종 반종 통이 되겠고 삼포왜란이라 해가지고 이건 저번에 제가 설명드렸었던 그 세종식의 그 계약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포 그러니까 진해 연포 울산 그리고 부산포 여기 있죠 여기 삼포에서 하도 진해들끼리 이렇게 좀 무료 제한하다 보니까 더이상 못 먹겠다 싶어가지고 이 외란이 발생한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로 인해가지고 이때부터 나름대로 조금 그럼 기상시에 그 국방문제 같은 걸 대비하기 위한 임시기구인 비변사가 처음 설치되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 비변사의 경우에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세도가문 시기쯤에 다시 한번 다루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전쟁이라던가 이런 외세침입 같은 거 반란 같은 걸 계기로 조금 더 역할이 강화했다 지금은 그 정도만 외우시고 이 조광조의 계엄이 정치업처도 중요한데 이 조광조가 사실상 활동한 시기는 중종 시기가 유일해가지고 중종 시기 역사도 사실을 내기 위해서 이 조광조의 업적 자체를 단독 유형을 내던지 시기형 유형의 키워드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당시에 그 공납 그러니까 약간 진상품 같은 걸 올린 거 뭐 나주의 배를 올린다든지 영덕의 대게를 올린다든지 그런 공납 개선을 위해가지고 약간 좀 쌀 같은 걸로 이렇게 조금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같은 걸 논의했는데 이건 별로 안 중요하고 이 이물 같은 경우엔 사원부의 수장을 하면서 나름대로 그런 언론기구의 담당자 역할을 썼고 소격서를 배제했는데 제가 한 번 설명드렸어요 소격서라는 거는 국가 도교 행사예요 왜냐 이 조광조의 경우에도 대표적인 성리학자이기 때문에 이런 도교 행사 같은 걸 하지 말라고 강하게 권유했고 소학 및 향약 보급했는데 뭐 향약이야 당연히 이 조광조 역시 살인파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소학이란 거는 지금으로 치면 초등학교 도덕책이에요 왜 초등학교 도덕책을 보급했어요 뭐냐면 이 조광조의 말로는 우리가 약간 좀 우더러를 보면 인사를 잘하는 거 친구끼리 맛있는 건 나눠먹는 거 싸우지 말고 두루두루 어우러지는 거 이런 것처럼 우리가 초등학생 수준의 도덕 행동만 누구나 잘 하더라도 세상은 정말 평안해질 거다 그래서 지금 애들은 초등학생 수준의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지금 못하기 때문에 가장 근본으로 돌아가가지고 기본적인 것부터 하자 하는 게 그 목적이기 때문에 소학도 보급했고 미온사학도 아까 설명했으니까 패스하고 이 현량과 CC가 진짜 중요한데 이 현량과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인재 추천 제도예요 그래가지고 현량과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인물 같은 경우는 살인파인데 아무래도 자기 살인파 인물들을 많이 그 전개에 등용하는 게 좋으니까 이런 식으로 자신이 추천하는 인물들을 많이 등용해가지고 당시 이 조광조 때 살인파 인물들이 많이 등용되는데 뭐 결국 기묘사화로 다 안타깝게 물러나시겠죠 아무튼 그래서 이런 키보드가 있다는 걸 외워두시고 다음 명종식이랑 관련된 역사도 사실일 경우에는 제가 한번 설명드렸을 거예요 이거 아마 그 고려시대 사회정책기구에서 그래서 이 구강차료라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기근 대비를 위한 서적이니까 그냥 이 시기에 그냥 키보드로만 외워두시고 자 다음은 양재엽 벽서 사건의 경우에는 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문정왕후가 섭쩍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문정왕후라던가 이런 윤원영 같은 외척들이 이렇게 지금 중앙정지에서 날 뛰어가지고 얘네 때문에 지금 정치가 개판되겠다 싶은 그런 내용을 담은 벽서를 붙인 거예요 어떻게든 문정왕후라던가 깔려고 쓴 건데 그래가지고 이걸 계기로 이 관련된 인물을 사전해서 엄청나게 숙청하려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 을묘외변이라 해가지고 앞서 발생한 외변이나 또 다른 외변 같은 게 발생해가지고 이런 임시기구의 역할이 조금 더 강화됐어요 제가 이거는 다음이 임진왜란 파트에서 조금 더 자세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 시기에는 나름대로 그때 윤원영 같은 인물들이 이제 권력을 먹으면서 세금도 많이 뜯고 깽판치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그 도적인 임걱적이라는 인물이 당시 황해도 지역 근처에서 이런 식으로 반란을 일으켰었고 이 왕시기에는 집전법을 폐지했다 그냥 그 정도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관련 기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김일손이 찬수환 사초에서 그 스승 김종직의 조율재문을 실었다 그래가지고 이 김종직의 조율재문을 계기로 발생한 사건이 제가 아까 뭐라 했어요 어? 뭐? 지금 내 가둑 까는 거야? 하면서 하는 그 1498년에 연산군 시기에 모사하고요 자 여기 대사원 조강조 대사원 조강조 나왔고 여기 보면 반정대 공이 있었다면 기록되어야지만 이들은 공이 없다 그래서 공이 없는 사람들은 이 조강조 대사원인 조강조가 빼자고 한 게 자 공이 없는 사람들은 삭제하자는 위훈 삭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계기로 발생한 게 제가 김요사화라고 했었죠 자 보겠습니다 1번 외척 간의 권락 다툼으로 유니임이 제거되었다 자 유니임이 제거된 거는 굳이 따지면은 외척끼리 우리끼리 싸우자 의사사화입니다 명종식이에요 안 맞고 2번 인여왕후가 폐의되고 남인이 권력 장악했다 아 이거 아직 안 다룬 건데 이거는 나중에 제가 숙종식이 쯤에 다룰 기사왕국 이라는 사건이에요 어쨌든 아직 너무 훨씬 뒤라서 아직 안 맞았습니다 이건 숙종이고 3번 공식챗봉에 불만을 품고 이괄이 반란을 일으킨 거는 인조식의 역사도 사실이라 안 맞고 4번 이조전랑 인명을 둘러싸고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눴다 그러니까 당시 이제 살인파가 사실 선조시기쯤에 가면은 이제 권력을 먹거든요 근데 아직 선조는 제가 아직 안 가르친 거기도 하고 아직 뒤이기 때문에 틀렸고요 5번 폐비윤씨 사사사건에 정말 알려져 김갱피님들이 천여됐다 제가 그래서 모사와랑 기묘사와 사이에 갑자사와 있다 했었죠 정답 5번이고요 자 다음 우측 문제 생모윤씨를 폐비한 의동 사실 여기까지 읽었으면 끝났죠 자 보면은 자 이때 어머니에게 어머니를 죽이자고 가담한 사람들은 다 갈아엎었다 그러면 제가 뭐라 했어요 이거 갑자사와를 했죠 그래서 엄마의 복수를 갖겠다 하면 다 갑자사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연상군이고 자 여기 보면은 유님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뭐 유님 유님 이런 얘기가 나왔네요 그래서 이 유님 같은 인물들이 자신의 욕망을 이루려고 뭔가 죄 같은 게 너무 심각하다 그래서 나름대로 당시에 유님 같은 외척을 견제하기 위해서 당시 윤원영 세력 이렇게 좀 견제 세력을 한 거 외척끼리 우리끼리 싸우자 한 게 제가 바로 의사사 말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료 내용을 너무 기끼기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제가 강조한 키워드를 최대한 빠르게 찾는 훈련만 잘 하셔도 문제풀이하는데 전혀 무려 없습니다 1번 서인이 반정 일으켜 정권을 장악했다 여기서 말하는 서인들이 반정을 일으킨 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룰 인조반정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반정은 크게 중종반정과 인조반정인데 아직 인조반정은 이후라서 안 맞습니다 2번 위혼삭제를 주장한 조강조 예파가 추출되었다 자 갑자사와 의사사의 중종시계 조강조의 기묘사와 맞죠 정답 2번이고요 3번 정열이 모반사건을 계기로 동인이 필히 왔다 이거는 뭐냐면 나중에 여기 살인파가 붕당을 형성하는데 그때 당시에 동인 출신의 인물인 정여일이라는 인물이 반란을 도망간다 해가지고 서인 출신인 정철이 다 동인들을 갈아엎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아직 이후라서 안 맞고 이건 제가 붕당파트에서 설명드릴 겁니다 4번 효종이 죽자 자의 대비 복상문제로 예송이 전개됐다 예송이란 거는 옛범 논쟁인데 옛범 논쟁이 발사한 거는 전부 다 현종입니다 이것도 역시 현종도 이후 시기 왕이기 때문에 아직 멀었고요 5번 사림이 이두전랑 인명을 둘러싸고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진 거 역시 선조 시기의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어려운 문제 풀이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면은 왕은 엄마 원수 갚는다 하면 다 갑자사화인데 여기다 제가 강조한 엄씨 정씨 그래서 기빈 엄씨 귀빈 정씨 그래서 이런 인물들 외워도 되고 근데 사실 그런 거 안 외워도 되고 여기는 그냥 엄마의 복수를 갚는다 나오면 그냥 다 갑자사화입니다 그래서 엄마 복수 나온다는 맥락이 엔간 사료 나오니까 너무 안 쪼셔도 돼요 어쨌든 갑자사화는 연상군 시기의 역사도 사실이고요 자 밑에 문제 자 여기 보면 유님과는 항상 대윤 소윤이라는 말 때문에 화의 매치가 우여했다 그래서 사실 기초에서 이런 식으로 유님 윤원영처럼 뭔가 얘네들 때문에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쟤네 나쁜 놈이다 옳은 놈이다 이런 외척끼리 싸우는 맥락 나오면 싹 다 을사사화요 좀 사료제 대충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솔직히 이 정도만 하실 줄 알면 돼요 그냥 유님 윤원영 이런 거 찾고 그냥 이런 맥락 읽고 그 정도만 하셔도 문제 푸는데 물이 없으니까 제가 일부러 기출풀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1번 허접과 윤현 등 남인들이 대거 추출되었다 이것도 아직 제가 설명 안 드린 건데 이거는 숙종식의 경신왕국이란 거거든요 이거는 숙종식의 사건이라 아직 훨씬 뒤라서 안 맞고 2번 정연이 모은 사건으로 기초국사가 일어났다 제가 아까 이거 선조라 했습니다 이후라서 안 맞고 3번 신진인 인사 등용하기 위해 현량과 시행되었다 자 연산군과 명종 사이에 중종이 있는데 그래서 이 중종식의 역사적 사실을 이렇게 응용해가지고 문제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묘사화를 답을 내는 게 아니라 그냥 중종식이 대표적으로 조강조에 없죠 이런 거를 정답 키워드에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런 걸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정답 3번이고 4번 조일재훈이 발달이 되어 김일손 등이 처형되었다 이거 연산군식인데 자 무호사화가 갑자사보다 이전이죠 안 맞고 5번 붕당의 폐을 경계하기 위해 탕평비 건립되었다 이건 영조식인데 이건 조선 후기는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자 우측 문제 마지막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쭉 읽어보면은 황해도의 흉악한 도적인 인걱정 일당이 이렇게 범한지에서 심을 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인걱정이 활동한 시기 그래서 인걱정이 활동한 시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중요한데 자 제가 인걱정의 경우에는 명종식의 윤원영 등이 하도 깽판 치면서 좀 폐다이 심각하니까 도적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발생한 대표적인 도적이다 이렇게 말했었죠 그럼 명종식이 키워드 찾으면 됩니다 명종식이 1번 청해 요청으로 조총 부대를 파견한 거는 효종식이라서 안 맞고 2번 4군육진을 설치하고 북방 영토를 개척한 거는 세종 일단 1번은 여러분들이 모을 건데 2번은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3번 외척사위 권력 다툼으로 을사사화가 발생했다 그래서 이 명종식의 키워드를 이렇게 연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걱정은 따로 외워두세요 정답 3번이고 3번 남인이 축출되고 노론인과 소론이 전국을 주도했다 그래서 남인이 축출된 거는 아까 제가 언급한 특종식이랑 관련된 키워드를 안 맞고 노론과 소론이 아예 전국을 주도한 거면 갑수랑국을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5번 이조전랑 인명을 둘러싸고 사림이 동인과 서인 나눈 건 제가 아까 선조식이라 했으니까 정답은 3번입니다 그럼 이것으로 35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활용된 기출의 추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강의 보신자 수고하셨고 다음 36강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